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시기입니다. 하룻밤에 얼마라고 럭셔리 여행 다녀온 스타 베스트 14위입니다. 전 세계 방문객이 가장 많이 찾은 도시 1위로 꼽히는 여행지인데요. 와 너무 좋다는데. 아 그림인데? 리조트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돌고래들까지 만날 수 있다는? 아쿠아리움이네 그냥. 진짜 가고 싶다 조금. 그러니까요. 또 파워 의전은 자그마치 루이 14세 때 물건. 대박이다. 가장 비싼 스위트룸의 가격은 무려 약 3,200만 원. 1박에. 아무리 자면 안 되겠다 저기. 비투비 서운강 씨 푸니엘 씨 어서 오세요. 가봤던 여행지 중에서 제일 좋았던 곳이 어디였는지. 제가 추천하는 온광이의 1픽 여행 투어. 저 너무 좋았던 게 일단. 진짜?